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부흥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물었네요 근데 이 점P를 구해야 되는데 점P를 구하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XY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입니다 근데 이 직선이 M값 몰라요 이 M의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낸다 그랬죠 자 N값의 관계없이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떠올려야 될 게 M에 대한 뭔가요? 그렇죠 항등식이죠 자 M에 대한 항등식이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보통 내림차순은 많이 하죠 항등식이면 M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M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니까 요놈 요놈 두개 M으로 묶어서 자 뒤쪽은 요렇게 한번 묶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M 앞에 곱해진 개수도 0 뒤쪽에 있는 상수항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항등식의 원리였죠 자 그리하여서 우리는 여기에서 X값 1 Y값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M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X값 이렇게 Y값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점 P가 1,-2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M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 M에 관해서 요렇게 정리를 해서 항상 1,-2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?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제 3X-4Y-1은 0 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나요? 자 루트 일반형 반드시 표시해야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분해 절대값 잊지 마시고요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하죠 X에 1, Y에 마이너스 2 요렇게요 그래서 3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바뀌나요? 자 이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5분의 12-1이니까 10 거리는 2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N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더라를 이용해서 상상 지나가는 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뿌옹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